안녕하십니까 낭만연구실 1276호 입니다. 베르타 돌핀이죠. 슬라이드 부분이 가공된 모습이 궁금하셨던가 몇분들께서 여쭤보셔서 일단 슬라이드 부분을 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별거 없어요. 일단 분해를 할게요. 안에 열어봅니다. 처음에 슬라이드를 보시면 덮개가 있어요. 이 부분에 덮개가 있는데 이 부분을 떼어내줍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걸 완전히 분해하기는 어려워요. 저도 가공을 했기 때문에 자칫 분해하다가 부서지게 되면 누구 한 분 책임져 주실 분은 안계시겠죠. 보십시오. 덮개는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여기 험이 보이시죠. 이 두 개의 험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험을 힘을 줘서 밀어 주시면은 원래 슬라이드 단피방출구를 덮고 있는 부품이 빠집니다. 빠지게 되면은 제가 이거는 좀 떼어내기가 어려운데요. 안에 내부 바렐이 있죠. 주황색 바렐이 있습니다. 이 바렐이 앞에 덮개가 열리게 되면 이쪽 부품이 보이시죠. 카메라 좀 잘 안잡히는데요. 잘 보이시죠. 슬라이드 덮개를 떼어내고 나서 그 일부분을 여기 부품에 잘 맞게끔 잘라서 붙여 주시는 거에요. 붙여 주시면 안에 있는 바렐과 그만큼 비어있는 공간을 커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원래 덮여있던 플라스틱을 떼어내시고 그 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덮쳐 주시는 겁니다. 붙여 주시고 바렐과 합이 잘 맞도록 사포가 있죠. 사포로 잘 갈아서 가공을 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의외로 뭐 아주 간단하게 밥조모드라고 그러죠. 탄피 배출구가 시원하게 뻥 뚫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에요. 복잡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작업을 하실적에 공장용 톱이라고 해서 조그만 실톱이 있죠. 그런 실톱 같은 부분에 공구를 잘 갖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저 실톱을 구매를 하셔서 공구용 톱이 조그만 톱이 있습니다. 길이가 길지 않은 톱이 있는데 그런 톱으로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해주시고 접착지로 발열과 닿는 부분을 가공하여 붙여 주시죠. 붙여 놓으신 다음에 사포로 예쁘게 잘 갈아 주셔야 돼요. 지금 제가 아직 도색을 안 했는데 예정은 도색을 할 예정이에요. 사실은 총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좀 사포로 갈려져 있죠. 도색을 하기 전에 예비 작업을 해놓은 상태에요. 제가 자꾸 귀찮아 안 하고 있는데 도색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까맣게 라카롤 스프레이를 뿌려 주시면 겉의 색깔과 안의 색깔이 일치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아마 좀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다가 저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스스로 책임을 지셔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에어소프트건은 외관이든 내부든 튜닝을 원하신다면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참고 말씀드리지만 칼라 파트를 제외하고 도색을 하는 것은 전의 불법이 아니고요. 그렇죠. 에어소프트건의 위력을 성인이라면 0.2줄까지 올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청소년분들은 지켜 주셔야 되고요. 사실 장난감에서 0.2줄 이상 나오기는 어렵죠. 플라스틱 플라스틱 피스톤의 조악한 방식인데 강한 스프링을 넣었다가 깨지겠죠. 일단 이쪽 슬라이드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K5입니다. K5가 아주 오래전에 제가 구매를 했던 제품인데 계속 물어보신 분들이 많으셔서 열었다 뺐다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은 사실은 슬라이드가 빠지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총을 이 장난감으로 파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분해를 자칫했다가 왜냐면 외관에 손을 많이 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분해하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 순 없어요. 왜냐면 부서지고 나면 마찬가지시겠지만 궁금해 하신분들은 좋으시겠지만 부서지면 저는 또다시 수류를 해야 되고 점점 제가 갖고 있는 에어소프트건의 수명이 줄어들겠죠.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구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슬라이드스톱 기능은 전에 베레타 돌핀하고 똑같은 방식입니다. 탄창을 열어서 이렇게 돌기를 붙여주는 거예요. 붙여주면 슬라이드 멈치가 있죠. 이 멈치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슬라이드 홈이 있죠. 홈이 들어가서 슬라이드가 잡고 있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놓으면 전진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비비타운이 들어갔을 때는 비비타운이 들어갔을 때는 다 소진했을 때 걸리는 방식이 되겠죠. 똑같습니다. 제가 이거 저 안에 리뷰를 한 적이 있었죠. 똑같은 것입니다. 슬라이드 스토퍼의 내부 부품의 단창과 연동이 되도록 해주는 건 똑같아요. 다만 틀린 점은 K5는 슬라이드 멈치죠. 스토퍼가 붙어있는 몰딩입니다. 몰딩이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몰딩이 움직이려면 잘라야죠.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공장용 실톱으로 잘라냈습니다. 잘라냈구요. 잘보시면 보이시죠. 안에 나사가 박혀있는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약간 두툼하게 다른 플라스틱의 흔적이 보이시죠. 퍼티를 붙여서 제가 말린 다음에 갈아서 다듬은 다듬은 모습이죠. 이 부분 이렇게 가공하는 것은 미성년자분들이 하기는 상당히 힘드실 거에요. 이 작업의 난이도는 제가 봤을때 최소한 중 2,3 고등학생 이상 분들만 해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아래 연령대 분들이 하시다가 손을 베신다던가 다친 일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쭤보시는 어떻게 하느냐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어떻게 할 줄 알아서 했던 건 아니에요. 하다보니까 가능해지게 된 것이고 그렇게 작업을 하다보면 당연히 무수히 실패의 경험들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겠죠. 처음부터 성공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바꾼다는 것은 옳은 생각이 아니신 것 같아요. 조금은 자기의 희생을 감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이 충분치 못하였다 하더라도 제 입장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도 소중하게 다루고 있는 제 애장품이기 때문에 계속 손을 대게 되면 수명이 짧아지겠죠. 양해를 해 주시고요. 여기 탐방구가 지금 열려져 있습니다. 그죠. 탐방구가 지금 보십시오. 부러진 거예요. 하하하하 사실 이렇게 해서 열리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열려야 되는데 아카데미 K5 같은 경우에는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슬라이드 내부에 뚜껑을 장착시키기가 상당히 두꺼워요. 그래서 실제라면 밀리게 되면 이렇게 걸려버려요. 그래서 보시겠지만 상당히 갈려있는 흔적이 많이 보이시죠. 많이 갈았습니다. 갈았고 안에 내부의 부품에 속에는 안 보이시지만요. 플라스틱 부품은 길게 간을 떼서 이 부분에 속에 밀착 접착을 해 놓은 상태죠. 접착을 했지만 계속 이게 움직이다 보니까 접착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게 되면 지금처럼 되버려요. 아시겠죠. 망설이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래된 에어소프트건드를 건드리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도움 되시길 바라구요. 조만간 LH9 전동곤충을 리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